Q. 석화의 플레이리스트 위아이의 동안 위아이의 석화 최애 플레이리스트 플루 오리지널 먼저 인사드릴까요? 저는 위아이의 메인 장난꾸러기 김동완 저는 위아이의 메인 낑깡 석화입니다. 와우! 네 최애 플레이리스트를 통해 저랑 석화의 스타일로 어떤 앨범인지 소개도 하고 작업기 TMI도 알려드리고 같이 들어보는 시간을 가질 건데요. 그냥 얘기만 나누면 너무 재미없잖아요. 그죠? 네. 여기 대본에 앨범 관련 질문 있는 거 보이죠? 네. 동시에 이구동성으로 대답해 볼게요. 좋습니다. 첫 번째 질문부터 갈게요. 아이덴티티 액션 앨범을 음식으로 표현해 본다면 하나 둘 셋 비빔밥! 두 번째 질문 갑니다. 이번 앨범을 준비하면서 세 번 이상 머리를 쥐어 뜯었다. 하나 둘 셋 예스! 와우! 네 바로 다음 질문이에요. 아이덴티티 액션 앨범을 통해 보여주고 싶은 위아이의 매력! 매력? 하나 둘 셋 비빔밥! 비주얼! 비주얼 해야지 비주얼. 좋아요 좋아요. 네 번째 질문 바로 할게요. 솔직히 이번 활동 무대에서 이 멤버가 제일 섹시하다. 무대 찢었다. 하나 둘 셋 김동완! 와! 너 역시 대단한 아이구나. 너 크게 될 거야. 좋아요. 마지막 질문입니다. 아이덴티티 액션을 통해 팬들에게 제일 듣고 싶은 말. 하나 둘 셋 멋있다! 사랑해 알려 했는데. 그래도 네 개나 맞았어요. 좋습니다. 그럼 지금까지 최애 플레이리스트 위아이 새 앨범에 대해 TMI를 가볍게 풀어봤고요. 이제 드디어 한 곡씩 같이 들어보는 시간입니다. 먼저 첫 번째 트랙입니다. 제목이 뭐죠? 네. 첫 번째 트랙은 바로 위아이의 미니앨범 3집 타이틀곡 바이바이 바이바이 라는 곡입니다. 바이바이 바이란 곡은 속박과 굴레에서 벗어나 즉 직장, 학교, 이 모든 스트레스의 근원지를 벗어나서 어디로든지 떠나자 라는 내용의 곡이고요. 대현이 형과 요한이와 용하가 직접 랩메이킹에도 참여하고 여름에 아주 잘 어울리는 그런 곡입니다. 네. 저는 이 곡을 처음 딱 들었을 때는 사실 조금 어려울 거라고 생각했어요. 왜냐하면 가이드를 들었을 때 너무 강렬해가지고 이 곡을 우리가 했을 땐 어떨지라는 좀 걱정과 기대가 같이 섞여서 있었던 것 같습니다. 형은 어땠나요? 저는 이제 작곡가님과 작업을 해본 상태였어요. 두 곡을. 맞아요 맞아요. 제가 솔로 할 때 타이틀곡을 감사하게 주신 작곡가님들이었는데 그 곡과 분위기가 너무 좋아서 와 이거 노래 너무 좋다 라고 생각을 했고 그만큼 또 열심히 연습을 많이 해간 곡이었습니다. 맞습니다. 이 곡을 제일 마음에 들어 있던 멤버는 누굴까요? 이거는 하나 둘 셋 하면 바로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? 하나 둘 셋. 김요한. 맞아요. 맞아요. 요한이 형이 조금 이제 모아님도 때 완전한 그런 파워풀함을 보여줬으니까 이번에는 또 뭔가 청량한 곡을 받았으니까 잘 보여주고 싶다라고 하면서 제일 좋아했었어요. 맞아요 맞아요. 녹음실에서 이렇게 불러달라고 주문 받았던 게 있었나요? 저는 가장 강조로 해주셨던 게 이제 제가 거의 마지막 쯤에 녹음을 하러 들어가서 이제 형이 브릿지를 불러 놓은 거를 입을 맞춰주세요 라고 했는데 저는 고음이 꽤나 길고 뭔가 높으니까 그거 하는데 그거 하면서 이제 동환이 형 목소리를 들으면서 이제 목소리 타이밍도 마주쳐야 되고 하면서 좀 어려웠던 기억이 있습니다. 자 그러면은 다 같이 들어보고 올까요? 위아이의 바이바이 바이 와우 네 최애 플레이 리스트 위아이의 새 앨범 아이덴티티 액션 언박싱 중입니다. 한 곡씩 같이 들어보고 있는데요. 두 번째 트랙 넘어갈까요? 제목이 뭡니까? 두 번째 트랙은 화이트 라이트 라는 곡입니다. 네 화이트 라이트는 블랙홀은 다 빨아들인다고 하는데 화이트홀은 다 이렇게 내뿜는 그런 홀이라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이번 화이트 라이트 라는 곡은 조금 저희의 마음을 저희의 사랑 같은 것들을 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마음들을 다 내뿜는 그런 약간 서정적이고 약간 뭔가 감미로운 발라드 아닌 발라드 곡입니다. 네 이거 물어볼게요. 화이트 라이트에서 가장 팬들이 생각나는 가사는 뭡니까? 아무래도 제가 후렴구를 불렀는데 쏟아지는 이라는 가사가 있거든요. 이제 뭔가 그 화이트홀이라는 것과 딱 맞게 뭔가 팬분들도 저희한테 모든 걸 다 쏟아내고 저희도 무대를 하거나 뭘 할 때는 루아이분들께 뭔가 다 내뿜는 그런 것들을 많이 생각을 하는데 그 첫 가사가 쏟아지는 이여서 그 가사가 항상 좀 와 닿더라고요. 저는 이제 저희가 이제 이 시국이기 때문에 팬분들을 못 빼고 있잖아요. 그래서 지금 저희의 꿈이 루아이를 만나는 거잖아요. 근데 이제 이 가사 안에 내 꿈은 너야 라는 부분 있잖아요. 그 부분에서 이제 내 꿈은 만나는 거다. 아 내 꿈이 뭔지. 어디야 너야 라는 가사가 제일 팬들이 생각이 나는 것 같습니다. 아 좋습니다. 그러면은 바로 만약의 토크를 한번 해볼게요. 만약에 우주에 무슨 일이 생겨서 블랙홀 화이트홀 폭발이 일어나서 난리가 난다면 만약에 어딘가에 벙커가 있고 가족들은 이미 다 피했고 연락이 왔어. 연습실에 멤버들만 모여있는 상황이에요. 누가 주도해서 살출을 시도할 것 같은지. 저는 제 생각에 저랑 요한이가 나가자고 막 하고 용아랑 대현이 형이 있자고 할 것 같아요. 저는 저희가 옛날에 한번 이런 대화를 했던 거 웃기다 이런 대화를 했다는 게 이런 대화를 했던 것 같은데 맞아 했었죠. 좀비로 했었죠. 맞아요. 형이랑 저랑 뭔가 죽던 살던 일단 나가자고 하고 맞아요. 이제 겁쟁이즈 멤버들이 아 근데 나가면 안 될 것 같아. 라고 조금 약간 벌벌 떨 것 같아. 그리고 준서는 중간에서 혼란스러워 할 것 같다고 약간 나가도 좋고 여기 있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. 라고 할 것 같은 멤버는 준서였던 것 같아요. 저는 일단 먹을 게 없으면 무조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그럼 위아이의 화이트 라이트 지금 들어볼게요. 강석하 씨 데뷔 했잖아요. 오늘 소감이 어떠신지 제가 항상 질문들을 들었을 때 다른 거 혹시 도전해보고 싶은 게 있나요? 했을 때 저는 DJ를 해보고 싶다고 했어요. 그래서 뭔가 이렇게 오로지 목소리만으로 이야기를 하고 서로 대화를 하는 게 너무 좋아서 오늘 너무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. 와우 네 그리고 여러분 오늘이 끝이 아니라는 거 다음 시간에는 저랑 석하가 직접 고른 찐 최애 곡들을 소개해드릴 거니까 기대해주시고 기다려주셔야 돼요. 네 위아이의 새 앨범 이제 막 나왔으니까요 많이 들어주시고 사랑해주시고 또 봅시다. 네 그럼 인사드릴까요? 지금까지 위아이 동안 위아이 석하였습니다. 안녕